자 우리 미적분 이제 28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볼텐데 뭐 크게 무리 없이 저희가 원래 이제 다뤘던 유형대로 그대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차분하게 하나씩 한번 풀어볼텐데요 자 우리 28번의 삼각함수 극한의 활용입니다 뭐 그냥 각 잘 표시하면 돼요 그죠? 특히나 이등변 삼각형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 각 표시하는 게 중요하겠다 우리 각은 항상 원의 평사 이등변 삼각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가 세타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등변 삼각형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반지름 반지름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이제 2분의 세타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밑각이 나온다는 거 아는데 근데 얘도 이등변이래 그럼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를 잘 알 수가 있겠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가 당연히 길이가 세 개가 다 똑같으니까 그지? 여기도 세타가 될 거고요 여기도 길이 똑같으니까 합동이겠죠? 그 합동이면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그럼 여기도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되겠죠? 두 개 더하면은 파이 빼기 세타가 될 겁니다 파이 빼기 세타가 있는데 여기에 이 세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파이 더하기 세타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이 아 우리 뭐가 돼야 된다? 파이 빼기 세타가 돼야 된다 내가 아까 잘못 얘기했다 그지? 자 두 개 더하면은 파이 빼기 세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세타가 더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각피라고 할게 각피를 더했을 때 이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아 우리가 이제 잘 지워나가고 넘기시면 각피는 뭐가 된다 이거야?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세타가 있으니까 아 우리 여기 보라색 삼각형의 각은 뭐가 되는 거야? 파이 빼기 이 세타가 되는 거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세타가 되는 거고요 세타가 되는 거고요 아 뭐 알아서 잘 표시하세요 알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잘 된다 자 그때 이제 길이만 너네가 잘 구하면 되는 거고요 아 우리가 어차피 이제 여기 1이고 여기 1이면 끼인각 세타일 때 이 변은 마치 호의 길이처럼 그냥 세타라고 해도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세타 너도 세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대요 그럼 너도 세타가 되겠죠 자 그때 세타가 반지름이고요 우리 끼인각이 세타인 그때 호의 길이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세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들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보라색 CDP 넓이니까 2분의 1에 자 세타 제곱에 끼인각 파이 빼기 이 세타 하시면 되겠죠 근데 싸인 파이 빼기 이 세타는 이 세타와 같으니까 이 세타 하시면 세타의 삼성이 나올 거고요 자 G세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어디 구하는 거야? 아 이거구나 자 그럼 얘는 여기가 이제 세타 제곱이라는 거 저희가 간단하게 알 수 있고요 자 우리 여기 어차피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면은 여기도 각도 똑같다는 거 알아요? 2등변이에요 그럼 너도 세타 제곱 세타 제곱 끼인각 알고 있으니까 2분의 1에 자 세타 4승에 세타가 되겠죠 2분의 1에 세타 5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2분의 1에 세타 5승 자 분모에는 세타 5승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2분의 1 뭐야 이거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 각만 잘 표시하시면 뭐 원체 이제 길이 구하는 거나 넓이 구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이렇게 정답까지 잘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 표시는 원, 원주각, 외, 외각, 평, 평행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대각이 앞 180도 자 그 다음에 2등변 삼각형 이런 거 전부 다 각을 알려주는 거야 옛날 같은 경우에는 2등변 삼각형이 있다 정삼각형이 있다 수직 2등분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지금 21세기에는 뭐가 중요하다 이거야? 각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는 그 각을 가지고 싸인 법칙이나 근사 이용해서 길이들을 잘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알겠죠? 자 우리 29번으로 갈게요 자 우리 29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구하라는 거 보니까 미분법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미분법 문제는 3개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식을 만들면 되는 거야 자 식은 뭘로 만들어요? 기울기, 길이, 넓이, 대입, 접점 5가지 표현으로 만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변수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너무 친절한 나머지 변수를 설정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T를, GT를 T로 표현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S로 표현하라고 문제에서 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간이 있으면 구간 고려할 건데 요즘에는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구간이 별로 이제 중요하지가 않게 되었네요 이 친구도 뭐 구간까지 굳이 고려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두 가지에 집중하시고 문제 푸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뭐 알고 있는 거야 GT는 알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냥 GT는 아 E의 S승 더하기 S구나 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 근데 T하고 S가 이제 무슨 사이인지를 모르는 것 뿐이잖아 근데 T하고 S가 무슨 사이야? 아 이런 사이야 이런 사이 아 지금 거리가 최소가 된다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90도입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자 이거를 식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식으로 옮기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저희가 한번 식으로 옮겨오면 어떻게 나오는 거니? 자 S 빼기 T분에 자 FS인데 FS가 GT니까 GT라고 쓸게요 자 곱하기 자 그 다음에 S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한 다음에 S 넣으시면 되는 거야 미분한 다음에 S 넣으면 E의 S승 플러스 1 나오겠죠 자 D가 마이너스 1 나온다 자 그러면 GT 곱하기 E의 S승 플러스 1 하면 T 빼기 S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미분도 하고 대입도 하고 이제 관계식 두 개 있으니까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만 좀 보시고 대입 잘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구하라는 게 우리 H가 지금 G의 역함수거든요 자 근데 우리 어떤 거 알고 있다? 아 G에다가 H 합성하면 얼마 나온다? 아 우리가 이제 X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럴 때 H 프라임 X를 저희가 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G 프라임 H X분의 1을 구하는 겁니다 아 근데 X가 얼마일 때 구하라는 거야? 1일 때 구하라는 거야? H 프라임 1을 구하라는 건 G 프라임 H1을 구하라는 것과 같고요 자 H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G H1이 1임을 이용해서 잘 구하면 됩니다 그럼 너네 잘 생각해라 여기는 무슨 자리예요? T 자리예요 여러분이 GT입니다 GT 그럼 T가 얼마일까? 얼마 넣어야 1 나오는 걸까? 근데 우리는 T를 바로 넣을 수 없어요 S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아 S가 0이면 G T가 얼마예요? 1이에요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대요 자 그러면은 아 우리가 지금 S가 얼마인 상태에 구하라는 거야? 0인 상태에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 T는 또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입하면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 S는 0을 대입하면은 GT는 1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0 넣으면 2가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S는 0이었으니까요 T겠죠? 아 T는 2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 아 우리 지금 구하려고 하는 T가 2인 거야 H1이 2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하면 되는 거야? G 프라임 2분의 1을 구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S하고 T잖아 S가 얼마일 때 0일 때 T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때 기울기 구하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울기 어디서 구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구하시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미분해야 당연히 G 프라임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미분해 볼게요 저희가 대입은 다 했잖아 대입 다 했으니까 이제 미분하는 거야 그럼 얘 미분하면 G 프라임 T는 뭐가 되는 거야? E의 S승 플러스 1에다가 DS, DT 이렇게 곱하시면 되고요 자 이 친구도 이제 계산 잘하세요 G 프라임 T에다가 자 그 다음에 E의 S승 플러스 1 곱하시고 더하기 자 이번에는 GT에다가 자 미분하면 E의 S승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자 거기에 뭐 붙여줘야 돼? DS, DT 붙여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T는 미분하면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DS, DT 붙여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음 뭐 좋아요 자 여기다가 너네가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야 S가 0일 때 T가 2일 때 자 그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우리 T가 2니까 G 프라임 2고요 음 곱하기 자 S는 0이니까 이건 1 아 2이래 1 더하기 1이니까 2죠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T에다가 E 넣는 거니까 G2인데 G2는 1입니다 그치? 안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E의 0승 어차피 1입니다 여기에다가 DS, DT를 잘 더하면 1 마이너스 DS, DT가 나온대요 아하 C불할 얘가 얼마냐 이거지 근데 우리가 식이 아직 더 있습니다 여기 더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 T에다가 E 넣으면은 S에다가 0 넣으면은 1 더하기 1이니까 2DS, DT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아이를 얻다가 넣을 수 있는 거야 여기다 넣을 수 있죠 그죠? 4 DS, DT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 DS, DT가 있고요 여기에 1 빼기 DS, DT가 또 있으니까 6개 있다 그치? 6개의 DS, DT가 얼마에요? 1 나오니까 DS, DT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6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대요 휴 자 그래서 이렇게 6분의 1을 잘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얘에요 아 6분의 1 넣으시면은 3분의 1이 나올 거고요 뒤집으라고 했습니다 다 뒤집으시면 아 쏘리 자 얘가 정답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완료하시면 되는데 뭐 관계식이 2개가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계산해봐 밀어붙이면은 될 거 같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한 거야 근데 뭐 한 건지 알죠? T하고 GT하고 연결하고 싶은데 못해서 뭐 한 거예요? S 둔 거야 그래서 이거 2개 만든 거야 1번, 2번 2개 만든 거야 그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변수가 설정된 미음법 문제는 1번 관계식, 2번 관계식 2개 만든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1번 관계식, 2번 관계식 2개를 만들고서 계산을 한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거 같아요 자 마지막 3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0번이 너무 이제 이지하게 나왔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29번보다 30번이 더 좀 쉽게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더 노하우 할 때 이제 말씀드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등씩 나와 있고 그치?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작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생각하고 풀었으면은 뭐 되게 무난하게 풀었을 것이고 그거 이제 그렇게 강조했는데 노하우 할 때 근데도 확인 안 했으면은 앞으로 잘하면 돼요 그쵸?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범위 잘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항상 숨겨져 있는 범위 조건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범위 조건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쵸? G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0부터는 그치? 근데 마이너스 3 넣으면 0부터예요 그래서 네가 0 이상이다 이 정도는 보셔야겠죠 아 0 이상이다 자 그렇다는 건 아 네가 0 이상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면은 우리 지금 4차 함수에 도함수가 0 이상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3보다는 이제 FX가 크거나 같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F에 마이너스 3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아 FX는 얘보다 위에 있습니다 언제? 마이너스 3일 때 자 그 다음에 우측을 채워야 되는데 우측은 어떻게 채운다? 증가하게 채운다 근데 증가하는데 근데 우리가 요것도 이제 더 노하우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 대입해 볼 수 있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좀 드렸어요 0은 넣어볼 수 있잖아 그치? 어머나 떨어졌네 자 그럼 0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0이고요 얘도 0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F' 0은 0이 나온답니다 아 등호가 성립하는 데가 있네요 접해야겠죠 그쵸? 자 한마디로 아 요렇게 증가하면서 어떻게 된다? 기울기 0이 나온다 자 그래서 여기가 0이고 FX가 요렇게 나온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4차 함수가 너무나 쉽게 그 계형 그 계형이죠 자 그 계형으로 결정되면서 계산을 이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글쎄요 뭐 이게 어려웠다면 얘를 생각도 안 한 거겠죠 그쵸? 그렇게 범위 보는 거 중요하다고 막 목 놓아 외쳐도 시험 볼 때는 안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거 틀리는 거 절대 실수가 아니야 우리 항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 체크를 반드시 한다 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절대값 루트 뭐 이런 친구들인데 제곱도 마찬가지지 0 이상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너네가 범위적인 부분 놓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은 게 계산인데 계산도 뭐 엄청 쉽네요 그쵸? f0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 fx 빼기 f0을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0에서는 삼중근이 나온다 x의 3승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4라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비율관계 이용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가볍게 가볍게 산수가 될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도 알고 너도 아니까 여러분들 지금 gx 구하래요 항등식에서 gx 구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자 지금 gx에 대해서는 함수라고만 나와있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하는 거야 자 함수의 생성은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항등식 정리 말일식으로 옮긴다 자 그 다음에 여러가지 f 있으면 뭐 f랑 f' 같이 접근한다 등등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이건 일단 그냥 f를 다 알잖아요 그죠? 나누기만 하면 g는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gx 더하기 3을 그냥 뭐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fx 마이너스 f0에 그래서 세곱분의 f' x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적분하라고 문제에서 시킨 거니까 적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시면 돼요? 어차피 x 더하기 3이 되있으니까 1부터 2까지 적분하시면 되겠죠? 1부터 2까지 적분해봐라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근데 적분하려고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분모 미분한계의 분자에 차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너네가 fx 마이너스 f0에 t라고 칭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아 인테그랄 자 여기다가 이제 x가 1일 때를 넣으셔야 돼 그럼 f1 마이너스 f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넣으셔야 돼 f2 마이너스 f0이 되겠죠 뭐 이거는 구할 수 있습니다 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t 제곱이 되겠죠 t 제곱 자 그 다음에 f' dx가 dt니까 1분의 dt다 이렇게 하시면 자 이 친구 적분을 이제 잘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제 t분의 1이구나 라고 채울 수 있고요 자 여기에 구간만 잘 채워 넣으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너네가 1 한번 넣어보세요 1 넣으면 얼마예요? 5구요? 5네요 자 여기 아래는 5다 자 위에는 인허시면 되잖아 8 그 다음에 인허니까 얼마야 6? 48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은 아 5분의 1에서 48분의 1을 빼시면 된대요 뭐 이렇게 어려워 자 그럼 240분의 1가 되는 건가요? 43이 되나요? 아 이렇게 채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답이 283이다 음 귀엽구만 그치? 자 이렇게 답내시면 되는데 뭐 제가 이게 너무 이지하다 보니까 설명을 좀 이제 스무스하게 한 경향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gx를 우리가 구해야 구해야 이제 덕분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함수가 없어 그냥 아무 말이 없어 그치? 항등식만 있는 거야 항등식 속에서 우리가 gx는 하고 만들면은 가볍게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f가 정해져 있으면은 gx는 당연히 나오는 거야 자 근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f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근데 너네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아 부등식 나와 있다 등호 성립할 때 접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해보니까 아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서 기울기 0 이상이 나오니까 아 분명히 극소가 되는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대입해 보면은 우리가 정보 다 알 수 있으니까 4차 함수 잘 결정할 수가 있구나 그거 가지고 그냥 계산만 쭉 연결해 나가시면 정답까지 가볍게 갈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미적분 한번 풀어봤는데 아 근데 뭐 이 정도로 이제 수능이 나올 거냐 그럴 것 같긴 해요 그쵸? 요즘에는 이제 미적분은 좀 쉽게 내고 기하 난이도를 좀 주고 해서 이제 표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평가원의 검은 속셈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적분은 뭐 여러분들 근데 그 정도 하면 돼요 사실 과거 기출만 다 아셔도 뭐 우리가 뭔가 이제 새로운 문제 안 풀어봐도 충분히 이제 다 맞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인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뭐 28번 도형 문제 아 각 표시하는 거 뭐 매번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9번 미군법 문제 아 변수 설정에서 미분하는 거 다 똑같잖아요 30번 뭐 이건 더 할 말 없고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뭔가 특수한 거에 막 집중하기보다는 미적분이 그냥 아 내가 기출 문제 수준까지 그러니까 기출이 되게 어렵잖아 옛날 기출 21번 30번 문제는 어렵잖아요 거기까지 내가 완벽하게 하고 그거 가지고 수능 보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아 미적분은 뭐 6월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출 위주로 자 그 다음에 선택 아 선택이래 공통 이 공통 쪽에서 여러분들 좀 낯선 문제를 좀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남은 기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9월 모평 해설이었습니다